출애국기 이 부분 가서 갑자기 좀 율법에 관련된 여러가지 사항들이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좀 우리가 좀 어려워 하는데 그래도 큰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좀 설명을 좀 제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국기는 크게 세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1장에서 18장까지는 출애국 사건의 내용이 그대로 전개가 됩니다. 아주 세밀하게 설명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9장서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피해, 계약,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10개 명도 받고 하나님과 이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서 25장서부터 40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제사와 관련된 성막을 주셨고 이 성막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크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세 부분을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부분 1장서부터 18장까지의 그 출애국 사건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 전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할 수가 없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만 제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국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애국에서 탈출, 즉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한 민족이 그 한 나라 안에서 그 몇백만 명이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전체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면 훨씬 이 출애국이라고 하는 사건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애국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아의 세 아들 있죠. 샘, 함, 야벳. 이 세 아들 중에 함, 아들 함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이 애국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역사를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한 3천년 이상의 어마한 장관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국과 관련된 이 애국에 대한 이야기도 알아야 되지만 사실은 이 출애국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좀 알면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국 사건이 도대체 언제 일어났을까를 좀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요.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열한기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한기상 6장 1절에 보면 지금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솔로몬이 재임한 지 4년째 되는 해가 그 출애국을 한 지 480년 되는 해다라고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취임하고 4년째 되는 것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기원전 966년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아니까 여기에 더 480년 전이라고 하기 때문에 출애국 시기로 보면 출애국이 언제였냐 기원전 1446년이라고 우리가 쉽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국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30년간 애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살았던 이 기간을 대략 보면 기원전 1800년에서 1400년대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살았던 기간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날짜 그 역사적인 그 연도를 얘기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냐면요. 그 기원전 18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그 이집트 역사의 왕조를 보면요. 아주 재미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그 시기에 원래 함의 자손들로 세운 이 이집트 애국이라는 나라가요. 그 시기에는 외부에서 샘족의 민족이 쳐들어와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이제 그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힉소스족이라고 힉소스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힉소스 민족이 와서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서 힉소스 민족이 다시 왕조에서 그 왕조를 뺏기고 다시 함족이 왕조를 되차지하고 그 함족이 계속해서 이집트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재미난 것은 이 힉소스족 즉 샘 계열이 왕조를 있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됐고요. 요셉의 식구들 야곱과 모든 70명이 애국으로 들어갈 때가 바로 이 힉소스족이 왕조였던 샘족의 왕조였던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애국이 애국의 요셉이 들어가서 총리가 돼가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 애국의 왕조까지 바꿔가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흘러서 제가 말한 대로 샘족에서 함족으로 왕조가 바뀌게 되니까 함족은 이 히브린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민족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해요. 이 이야기가 출애국기의 1장 8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국기 1장 8절을 보시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이 시기가 바로 이제 함족이 다시 왕조가 된 거죠. 근데 이 왕조는 이 히브린들이 그렇게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히브린들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전환시켜버리고 이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즉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점점점점 힘들어지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출애국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는 이 출애국 사건에 있어서 뺄야 뺄 수 없는 인물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키는지가 출애국기 앞에서 쭉 나옵니다. 이 모세는요.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굽이 히브리 민족들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이 히브리 민족의 인구 억제 정책을 씁니다.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 것이 요즘처럼 약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수도 없이 태어나는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 중에서 사내 아이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애굽이 히브리 민족의 인구 억제를 쓰기 위해서 정책입니다. 너무 잔인하죠. 그런데 그 당시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레위지파의 한 가정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엄마가 이 아이가 죽게 내비게 되겠어요? 몰래 몰래 숨겨서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데 석 달이 지나니까 더 이상 이 아이 울음 속에도 그렇고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 아기 울음 소리 때문에 들키게 되면 바로 그 이집트 군인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바로 죽여버리니까. 어쨌든 이 엄마는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이 아들 애기를 3개월 된 아들 애기를요. 갈대 상자에다가 집어넣고 갈대 상자에 물 새지 않게 역청이랑 진을 발라가지고 아기를 포대에 싸서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뛰어버립니다. 이 아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뭐 어차피 죽게 돼 있으니까 이 엄마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갈대 상자에 든 아기가 나일강을 둥둥둥둑둘 뜨고 가면서 마침 그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 신여들과 목욕하러 왔다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죠. 발견하게 되고 어떻게 되냐면 이 아기를 보고 내가 이 아기를 나의 왕자로 삼겠다 그래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아기는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으로 모세란 이름을 그 아기에게 지어주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죽어갈 때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이 모세는 이 바로 궁에 거꾸로 이 바로 애굽의 가장 높은 왕으로 왕 그 궁전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헤로시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죠. 그때 예수님과 그 엄마 아빠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죠.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모세는 이렇게 그 40년 동안 바로 궁에서 왕자로 살아갑니다. 바로 궁전에서 애굽에서 왕자들의 교육을 시키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왕으로서 알아야 되는 모든 학문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애굽의 제왕학을 공부하면서 왕자로 40년 동안 자라죠. 나이가 들고 점점 커가면서 이 모세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의 동족들은 노예로 일을 하고 있고 그 애굽의 관원들이 애굽의 군사들이 그 노예들을 부리는 와중에 자기는 왕자로 있어요. 이 알 수 없는 상황을 괴로워했겠죠. 하여간 왕자로 있다가 어느 날 애굽 관원이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막 괴롭히는 심하게 괴롭히는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순간 흥분해서 그 애굽 관원을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그 다음 날 발각이 돼요. 그리고 이 사건을 알게 된 바로 왕이 자신의 딸의 아들이지만 내내 히브리 민족이 지금 왕자로 있는 것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 바로가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당장 그 모세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집에 지명수배를 내려버리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잡히면 바로 죽게 돼 있으니까 그냥 도망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40년 동안의 애굽 궁전에서 40년의 생이 끝납니다. 그러고는 거르마 나설레를 하고 저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 허허벌판에서 우연히 운물가에서 어떤 여자들을 도와주게 되고 그 여자들의 아버지인 그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으로 있었던 이드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집에서 머물면서 그 딸 시뻘아와 결혼하게 되고 개소미라고 하는 아들도 낳게 되면서 거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 그 이드로에 양들을 치게 되죠. 애굽 그 당시에 최고의 죄국의 면모를 갖췄던 최고의 패권국이었던 그 애굽의 그 왕궁의 바로 밑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살던 이 모세가 하루아침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가 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슨 영화도 아니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고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죠. 애굽의 왕자로 살던 모세가 살인자로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행위난 자기를 누가 알아볼까 노심초사하면서 양대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40년이 흘립니다. 여러분 40년의 세월은 적지 않은 시간이죠. 긴 세월이 흘렀어요. 나이가 먹었어요.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누군지조차도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80세가 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호랩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 히브리 민족들을 내가 이끌어내야 되는데 네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는 그 명령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만나는 장면에서 모세 태도를 보면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저는 지금 말도 못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의 상태로 살고 있었죠. 그 혈기왕성하고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완전히 80세가 돼서 자기가 누구인지조차도 기억할 수 없는 노인네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모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고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자신의 민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로 살게 됩니다. 재미난 이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잠깐 보면요. 태어나서 죽을 위기를 넘겨서 바로의 궁전까지 가서 왕자로 살아가는 그 왕자의 삶이 40년이었고요. 그리고 느닷없이 갑자기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양을 치면서 길바닥에서 또 그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 양측의 삶을 사는 것이 40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0년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인생으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살까지 사는데 이렇게 인생이 40년, 40년, 40년 세 등분으로 딱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40년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모습으로 살았겠죠. I'm something special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그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던 그 40년은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죠. 그 과정을 겪은 후에야 남은 40년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모세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은 이 세 단계의 과정 중에서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보면 딱 이와 같거든요. 여러분 이 세 과정 중에서 빨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시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결국은 바로에게 가죠. 그리고 이 민족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오라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줘라. 바로가 허락호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의 마음을 확 눌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끌고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가 힘들어서 보낼까 하다가 다시 완악해져서 안 보내고 계속 이 범벅을 10번 정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10번째 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신이 온 이스라엘과 그 애굽을 덮고 난 다음에요 비로소 너희들은 떠나라. 그리고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자신들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줘가지고 다 빨리 가라고 그러죠. 여러분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켰을까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야곱이 자신의 그 70년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 때문에 고생 땅에 와서 정착을 했죠. 그리고 4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몇백만 명이 되는 데까지 43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430년의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여러분들 잘 느낌이 안 오시죠? 미국이 건국한 지 지금 이 순간까지 시기로 보면 한 240년이 좀 더 됐습니다. 여러분 240년이 미국 역사에요. 여러분 우리는 6.25 전쟁이 끝난 다음 1953년 이후에 지금 아직 7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30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지금 70년도 안 됐는데 우리는 벌써 6.25 전쟁에 대해서 벌써 희미희미해지죠.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벌써 그 전쟁이 뭐 어떻게 됐는지도 잘 기억도 안 하고 언제 그런 전쟁이 이 땅에 있었을까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70년이 안 됐는데. 여러분 43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마 여우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아마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꾸로 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 살면서 여러분 애굽은요 신이 너무너무 많아요. 굉장히 다신론이 팽배했던 지역입니다. 태양신도 있고 땅신도 있고 공중의 신도 있고 공물의 신도 있고 바다의 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이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다신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몇백 년 동안 젖어 살았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정말로 너희를 지금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여우와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피의 재앙, 나일강을 완전히 피로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 하나의 신이었어요. 하필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이 있어요. 그 나일강 신을 그냥 하나님께서 피로 만들어버리는 사건이죠.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 재앙, 각축의 악질이 생기는 재앙, 독종이 생기는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갑자기 시커메지는 완전히 빛이 없어지는 흑암의 재앙,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재앙, 이 모든 재앙의 내용을 보면요. 그 당시 애굽에 있었던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공격을 하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메뚜기 재앙이다. 메뚜기가 와서 온 곡물을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 이 곡물 신이 있었어요. 이 곡물을 아주 풍부한 농산물을 만들어주는 신이 있었어요. 그 세트라고 하는 신을 하나님께서 쳐버리는 겁니다. 니들이 믿는 그 세트신이 무슨 신이야? 여러분 태양신이 굉장히 이집트에는 강한 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했어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인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둠으로 덮어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태양신이 무슨 신이야? 그들이 신이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태양이 신이야? 아니야. 이 신은 나밖에 없어. 이 온 천지를 움직이는 것은 나밖에 없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신이었던 그 푸타라고 하는 신을 하나님께서 쳐버리고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열 가지 재앙이 사실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이 지금 너희 손젓 때부터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가 유일한 신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참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출애국기 1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국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려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후에 사실 장자의 죽음의 그 죽음의 신이 모든 가축이나 집에 처음 난 자, 장자를 죽이는 신이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미리 방편을 알려줬죠. 우술초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묻혀서 문지방에 피를 묻혀라. 그러면 그 신이, 죽음의 신이 너희 문지방을 넘어갈 것이다. 사실 그 죽음의 신이 온 애굽을 덮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신이 그 우술초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오버, 6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죠. 왜요? 모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장자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나중에 6월절이 되죠. 여러분 이 출애국 사건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 때 많이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장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체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출애국 계획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국에서 출애국 시켰을까 여러분 당시에 가장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는요 반드시 우상이 우구르구를 거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국은요 온통 그냥 잡신들로 가득했던 다신론이 아주 팽배했던 나라입니다. 그 다신론의 관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쩔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죠. 성경에서 애국은요 세속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루에서 불러내셨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출애국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출애국 사건이지만 출애국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처음에 어디를 건너냐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가난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대로라면요 이 애국에서 위에 불레새 땅 있는 대로 그냥 통과해버리면 일주일이면 바로 그 가난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200만명 생명체까지 한 300만명의 이 어마어마한 집단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출애국기 성경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국기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결국 이 홍해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신 거죠. 끌고 가셨는데 여러분 홍해로 끌고 가셨다는 얘기는 결국 바닷가로 끌고 가신 거예요. 바닷가라는 건 다른 말로는 뭐죠? 막다른 길이에요. 이 부분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바다와 이 밉돌 즉 깎아지른 듯한 절벽 돌 사이에 갇히게 되는데요. 출애국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비하히롯, 밉돌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거기서 장막을 칠 거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바로가 저것들이 그렇게 난리 떨고 나가더만 결국은 광야에서 갇혔구나 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셨느냐? 막다른 길로 끌고 가신 거죠. 이 소식을 듣는 바로는 옳다 거니 저놈들이 결국 거기에 갇혔구나.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래서 애국의 모든 군대를 출점을 시키고 모든 전차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옵니다. 뭐 이렇게 천천히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날 며칠을 갔으라도 이 애국의 군대가 말과 전체를 타고 쫓아오니까 금방 쫓아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 앞에 진치고 있어요. 더 이상 나아갈 곳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 끝에서 멀리서 오는 애국의 군대를 발견했어요. 이 이스라엘 진영,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혼비백산이 됐겠죠.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죽겠구나 하고 난리 버가지가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은 뭐 굉장히 아수라 장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너희들은 잠잠하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할지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라. 봐라 그러는 거죠. 거기서 가까이 다가와서 이제 곧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이 애국 군대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막아버리고 그 앞에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질 것을 예상했을까요? 아무도 몰랐죠. 그 홍해가 갈라집니다. 성경을 보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갈라놓고 이 길을 완전히 마른 길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질퍽질퍽해서 어떻게 걸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른 길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홍해길을 건넙니다. 다 건너왔을 때 애국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치워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에서 빠져나올 동안 이 애국의 군대는 그냥 미친듯이 이 홍해길로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그 애국의 모든 군대를 물로 덮어버리죠. 거기서 애국의 모든 군대는 완전히 수장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음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어마어마한 이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왔던 이 애국의 군대는 거꾸로 이 홍해에서 수장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한 거죠.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홍해 사건을 바울은 세례로 표현을 하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 죄성은 죽고 우리의 새 사람이 살아나는 과정을 바로 이렇게 홍해 사건으로 세례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 죽음 앞에서 떨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이 애국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났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애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래국기 1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를 경애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경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 가운데 지금 막 죽음에서 살아난 그들이 그 입술 가운데 찬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모세가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이 노래하는 그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홍해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인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삶 속에 이 홍해와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이 홍해를 건너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홍해가 바로 우리 삶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 즉 우리가 막 빠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홍해에 빠져 죽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죽을 것 같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정작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죽이시죠. 이 상황은 분명히 우리의 그 적이 외부의 적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적이 사실 더 무서운 적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옛성품,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홍해라고 하는 인생의 홍해라고 하는 이 홍해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인 내 안에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 모든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 경유하는 것을 배우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드시 홍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던 이 홍해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후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